버스가 나 버스 안는데 시간 없는데 아이스크림 사먹는 거 국룰이죠? 맨날 거북이만 넣었죠? 너무 맛있겠죠? 늦어도 저것땀 먹어야지 맨날 먹어야지 네 아쿠 드릴 찍어주세요 여보 800원 가득 신용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그림초랑 넣어주세요 지금 결제가 끝났습니다 신용카드를 입자가 해주세요 옛날 옛날 양표정 살매원 맞네요 가자 기통하고 싶지만 시간이 옷이 입고더라 아예 사례가 한건데 공통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제가 아예 그릇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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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만의 국밥 장날픈데 국밥 이게 이제 먹을까요? 지금 장판장에서 먹을 게 없어요 안파면 배우면 안 좋아 진짜 맛있게 조용히 밥을 먹어야지 전남도 소스 고구멍 좋은 식당 소스 소스를 안파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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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소스 고춧가루 그냥 손질. 딱. 슬픈 아, 너무 좋네. 되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웹플랜시크데 처음 먹어보는데 버터분이라는데 근데 이게 너무 짜요? 이거, 이거 맞아요, 저거. 야, 왜 이렇게 저거 참여하냐고. 내가 가서 하시면서 이렇게 작잖아. 응, 참여해. 응, 참여해. 배부르다. 이게 맛있게 먹었네. 응, 흘린 게 맞춰서. 응, 맛있어. 와, 참고 먹었네. 손톱 까매진 거 봐, 추워가지고. 맛있다. 다음에 냠냠 할 거고요. 만두국도 끓여먹을 거예요. 아, 맛있다. 만두 먹을라 했더니 상한 거 같아요, 좀 놔뒀더니. 그럼 아이스크림라도 좀 먹고 갈까요? 아이스크림라도 좀 먹고 갈까요? 아이스크림 캔. 보도롱, 보도롱, 아이스크림 캔. 증거 없는 이게. 엄마, 엄마, 초콜라도. 바다가 보이는 거는. 시원한 거 먹읍시다. 이 맛 다 먹었네. 네, 상한 만두 없을까. 왜? 시원하게 마셔볼까요? 시원하게 마셔볼까요? 하. 넣은 지 얼마 안 된다고 모르는데, 두 개 넣어서. 시원해요. 엄마 다 버렸는데 좀 낫네요, 그래도. 고기 열려버릴 수 없어요. 고기. 고기 좀 흉하긴 한데요. 보톨에 담아서, 아이스크림. 스테이크 받고 왔어요. 배가 건데, 맛있겠죠? 이대로 먹기에는 딱딱해서 힘들 것 같고 조금만 녹이고 먹을까요?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모틀에 담아서 드세요 엄청 딱딱하게 굳지도 않고 좀 잘 퍼지거든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잘 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벨 아이스크림인데 모르겠어요 모틀에 넣어놨더니 잘 부드럽게 퍼져요 딱딱해서 안 퍼질 줄 알았는데 그릇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얼지 않는 거겠다 냉장고에 3일 있었는데 금방 녹은 것처럼 나 별로 안 딱딱해 아니면 누가 나 몰래 먹은 건가? 심지어 좀 녹고 있는 거 같아요 되게 꿀팁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그냥 맛있다 행복 그 자체야 맛있는데 그냥 속 엄청 강이야 근데 맛있어 이지러워요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기 정말 맛있게 먹기 안전벨이 아니 오직 간장에 먹으면 뭐에 안 먹고 싶어요 게다가 나아가 낚은 게 맛없어요 아깝게 만들어서 먹었어요 나이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니까 더 맛있다고 해요 너무 싱거워 만두가 상해있어서 새로 에어프라이어 들어야 하는데 맛있을 때 할께요 에어프라이기에 만두 되어왔지요. 제가 평소에 못 먹었는데 간장찌유. 일본식 간장이랑 만두랑 고구마 보고 가세요. 맛있겠죠? 이미 식었기만 식은 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사실 김치맛은 잔대 안 찍어도 되는데 김치도 먹고 싶은데 딱이에요. 짧은 것 같은데. 요즘 맛있어. 제가 안주인 것 같아. 만두 먹으면 콜라가 마시고 싶어요. 다들 집에 와가지고. 반찬도 안 넣어놨니. 그냥 집에. 넣어놔야지. 이 장소를 열고. 저는 이제. 왠지 만두 먹으면 콜라가 땡기더라구요. 먹고나서 아이스크림 되게 먹고. 쉬다가 영상보면서 하고. 얘기할 사람들은 얘들 좀 더 자요.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도. 방아지 밥도 줘야돼요. 발로 닦게. 아이스크림도. 귀찮지만. 아이스크림에 콜라랑 같이 먹으면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콜라만. 먼저 먹고. 얘도 먹어야지. 한소에 먹기만 하네요. 주말좋아. 출근하면 콜라 남아주고. 얼음이 남아서 아까워가지고. 남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봐도 뭔가 무관하긴 해요. 사실 케이크크림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강아지 밥 주고 씌워야겠다. 산선비안과. 소문도 주로 전 안 먹어서. 그래서 먹으면서 좀 지내고. 몸에 안좋아요. 그냥. 몸에 치워다 충전하자. 몸에 안좋은거 먹으면서 몸에 좋은거 잔네. 마시게 먹고. 쉴게요.